사랑..사랑하는 선배님? 네! 화장실.. 아니 무게전인데요? 아 자 양손이 스프 주문한 거 나왔습니다 어? 양손이 스프 하나요? 여기 두 개요 원일아 원일아 네 그 양손이 스프 양손이 스프 두 개까지 씻겨가지고 우리 안 먹는다고 살짝 보내주면 안 될까? 그럴까요? 아 저기 양손이 스프가 좀 잘못 온 거 같은데요? 무게전이니까 무게전이니까 우리 안 시켰어 우리 안 시켰어 스프가 혹시 안 시킨 게 나왔나요? 그러네요 안 시킨 게 나왔네요 안 시킨 게 나왔네 이거 어쩌지? 이거 어쩌지? 이거 어쩌지? 어 스프 져주세요 그러면 어 스프 져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아 스프 져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 누구한테 형님! 할 맛 있다 예 김대기 전수 네 김선수 할 말 있다 예 김대기 전수 네 김선수 아 사랑하는 선배님 네! 화장실 어? 아니 화장실 아니 무게전인데요? 아니 이게 무게전인데 화장실 가야 아니 시간을 드릴텐데 무게전인데 너무 손해 아닙니까?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게 없는 지금 순간입니다 없는 지금 순간입니다 없는 지금 순간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네 어 일어났습니다 예 어 일어났습니다 예 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태균씨 행복의 나라로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오빠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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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행인 태균 이기 줄라고 진짜 의심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전에 가꾸면 겁심 없잖아 저기 구멍이네 구멍 하하하하하 우리 김태균 선수를 사랑하는 우리 돈줄 씨 시청자 분들 만날텐데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당황스러울텐데 지금 돌봐 사항입니다 지금 잠시 행복의 나라를 네 가셨습니다 예 예 예 자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그분이 행복의 나라에 다녀오셨습니다 네 자 그분 입장하십니다 물에 빨리 뛰어 으하하하하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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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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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날랑할 것 같아 몸무게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득인거 아니야? 우리한테는 엄청 이득이야 이제 그렇지 우리한테는 이득이다 어 깃털처럼 뛰어오시길래 네 깃털인줄 알았어요 오우 스테이크가 나와있네 네 하하하하하하 spinner 얼마나 놀랬을까 김등희 선수가 잠시 나갔다와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얼굴 색이 달라졌어요 사장님, 스테이크 하나 넣어주세요. 자, 김대기 선수 이제 사장님, 스테이크 하나 넣어주세요. 자, 김대기 선수 이제 말치지 않네. 많이 미웠나 봐. 많이 미웠나 봐. 김대기 선수 이제. 후반에 공료들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와우...